새로운 비대위 결정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로 의견을 주셨는데요. 미고 A님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도 원위치에서 해야 하는데 두 번째마저 잘못 끼워서 두 번째마저 잘못 끼워서 하려고 하면 답 없네요. 처음부터 다시 하소마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. 바다구슬님 한국 사람이 국어 독해력이 딸려서야 어찌 국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지 아마 이제 법원 결정문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비대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비대위 위원장만 아닌 걸로 지금 했습니다. 노 땡수님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꾸 동물처럼 행동하는 듯 생물이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영어 티켓 관련돼서 필천사님이 주셨는데요. 13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장 좋은 점은 썰전 라이브 TV로 본방으로 볼 수 있어 좋아요. 앞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신랑한테 고맙다고 영화 보여주고 싶네요.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이건 아주 드려야 할 이유가 많네요. 13년 직장 일단 신랑한테 고맙다고 영화 보여주고. 저희가 영화 상품권 2장. 재취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 다음에 크리스 C님. 조경태 졸로 본다. 김성태 앵커 줄 거라 본다. 국힘 때문에 맨날 짜증인데 영화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영화표 주세요. 이것은 심각한 결론입니다. 박성태 앵커를 김성태 앵커라고 불렀기 때문에. 김성태 전 의원님은 강서 쪽에 따라 계셨고요. 저는 성이 좀 다릅니다. 안타깝게 됐습니다. 그리고 박천경님. 몰래 썰전보다가 상사한테 들켜버렸네요. 상사와 저관계가 이 대표님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처럼 악화되지 않게 썰전나 앱에서 영화표 2장 주세요. 이거 상사하고 보러 간다고 해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논리적으로 맞잖아요. 그러면 드릴까요? 상사하고 보러 가시라고. 상사한테 보러 가시라고. 박천경님.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한 분이 드리자고 하면 바로 드립니다. 이게 이제 인생이 사실 운이다. 제가 그런 걸 기조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. 연필놀이님. 김재섭 부원은 우리 딸 PT샘 닮았어요. 건강한 몸만큼 건강한 정치 바라요. 법대 출신입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대 출신입니다. 이른바 설법. 설법 출신이신데. 일단 JTBC 예능에 오버 더 터비라고 이렇게 팔씨름 대회가 있는데요. 정치인 대표로 녹화를 얼마 전에 하고 오셨어요? 우승하길 바랍니다. 그런데 우승 상금이 1억 원인데 얼마인지 모르고. 얼마인지 모르고 수혜당한 우리 이웃들께 다 드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대요. 그거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. 오버 더 탑에 담당 PD님이 썰전나 앱을 보고 저분 대체 누구냐? 팔 힘 좀 쓰겠다 해서 섭외가 왔어요. 제가 이랬잖아요. 저도 분장실 아까 살짝 만져봤는데 웬만한 손은 허벅지 같아요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쪼쪼이님. 역시 윤희석 위원님은 긍정적이고 신사 같습니다. 총선에서 국회로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윤희석 위원님이 될 때까지 화이팅. 이번 어떻게 안 돼요? 안 돼요. 사비로 어떻게.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뒤에 뭐가 하나 붙는데. 민주당 지지자입니다. 뭐가 있어요? 없네요. 없어요? 다행이네. 이렇게 없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전용규 의원님은 민주당의 젊은 희망입니다. 논리 정의란 말투도 그렇고 얼굴도 아이돌 같아요. 썰전 라이브 고정으로 나와주세요.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썰전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겠습니다. 장철민 의원님과 두 분이 파시름대로라. 이 질문을 계속 청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를 받으세요. 이 질문은 곧의 원인입니다. 오늘의 목요일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. 를 받으세요. 를 받으세요.